갔다가 옮겨 이제 가야 돼? 몇시까지 가야 돼? 5시 지금 44분 인데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바쁜 서연씨 22였지? 예 자 그래서 직업 묻고 답하는거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줄여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그는 뭐하나요? 예 안녕하세요 외쳐 What does he do? 그랬더니 He's a pilot 뭐라고요? He's a pilot 뭐라고 묻고 What does he do? 그랬더니 He's a pilot 그 다음에 What does he do? 그랬더니 He's a He's a He's a 불이랑 싸우는 사람이죠?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뭐라구요? He's a firefighter Okay 준비가 덜 된 느낌이야? 외쳐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자 그녀는 뭐하나요?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그랬더니 He's a firefighter 간단하게 설명밖에 못하겠는데 Okay 그래서 what does he do의 뜻은 그는 무엇을 하나요? 라고 묻는 말입니다 그러면 what does he do가 왜 그는 무엇을 하는지 지금 묻는 표현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hat의 뜻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된거구요? 그 다음에 He는 그는 이죠? 그는 두의 뜻은 하다 누구죠? 하다 그러면 그는 하니? 라고 묻는 말 말구요 그는 하니? 라고 묻는 말 말구요 그가 한다 라는 말을 먼저 만든다 먼저 설명한 다음에 요게 요게 되는 방법을 얘기할 거에요 네? 네 어? 저렇지? 어? 이럴 수 있어 진짜 저렇게 가지고 있는 거 어? 나보고 가져가라고 책상 위에 올려놨던데? 진짜요? 자기가 샘이 가져갈 거 아니니까 샘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 오케이 그가 한다는 자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 do죠 do 그쵸? 그러면 그가 한다는 원래 He do였어 근데 여기에 내가 한다면 그냥 I do 이렇게 하면 돼 I는 이게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하다시니까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들어간다 do가 숨어 들어가는게 원칙이야 나는 합니다 I do 너는 합니다 you do 그들이 합니다 they do 여기 뭐가 숨어 있냐 이렇게 그래서 He do로 보여 He does로 보여 그가 한다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가 한다가 아니고 그가 하니라고 묻는 말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아까 숨어 들어갔던 does가 여기 있는게 아니고 어디로 가고 일로 앞으로 간 does이? 하면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does이 를 만든 다음에 여기 있던 녀석이 일로 갔다 그랬잖아 그쵸?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가 합니까? 라고 묻는 말이죠 그래서 What does he do는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묻는게 되는 거에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 못하겠네요 어? 10분 남았다 얼른 해 오케이